한국의 소주 한국의 소주 한국의 소주 한국의 소주 한국의 소주 한국의 소주 일본을 아침에 납돋도 줘요 그리고 일본식 카레가 있어 나도 일본식 카레가 있어 한국의 소주 근데 오늘 뭐예요? 소주 음식끼러 여행 가요? 5호부터 비 오는 것 같던데 오전에 소포오빠 사은터 갔다가 이거에는 쇼핑몰 같은데 다 먹었거든요 버스 타러 왔는데 여기 방송국인 것 같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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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왼쪽이 왼쪽이 오오리 공원이고 왼쪽이 오른쪽이 후쿠오카 상처 오오리 공원 갔다가 후쿠오카 상처 갔다가 그쪽 시내로 돌아가던지 후쿠옥과 호곡신사래 호곡신사 나무 멋있다 신사 옆에는 NHK 방송 그리고 그 건너편이 오호리공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네 그냥 올림픽공원이네 올림픽공원 같은데 약간 느낌이 근데 물이 되게 가까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으면 펜스 쳐져 있고 그럴텐데 그게 없으니까 더 뭔가 까마귀야 까마귀 얘네 여기 까마귀들이 여기 까마귀들이 독수리 많네 무시무시하게 커 스타벅스 안에 사람 엄청 많은거 같은데 안에 완전 꽉 차있어 아이스 그냥 주미컵에 주지 그러네 여긴 그런거 여기 엄청 큰게 있어 푸드로가 엄청 커요 여기? 왕푸드로 우와 어머어머어머 대형 푸들 처음 봤어 우와 저게 진짜 푸들이야 우와 저게 진짜 푸들이야 우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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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들 진짜 큰데? 푸들 예보온 자신 여기가 뭐 공원인데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일본 공원? 일본 공원 갈거야 일본 공원 여기는 일본 공원 써있다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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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잘 갖고 왔네 이런거 봐도 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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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철죽과인가보다 이런거 철죽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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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잘 보지 푸들 하나 둘 셋 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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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게 뭐야? 푸들 푸들 우와 어떻게 여기 집이 있지? 이렇게 사진에서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웬일이야 어머어머어머어머 여기 사람 있는데? 왜? 잉어 많아 잉어가 약간 상어처럼 다녀 붕지너렴이만 살짝 내면 비가 오려고 하는건가 아니면 물가에 와서 그런가 갑자기 엄청 습해지고 있네 뭐해 보컬 우와 이거봐 퀸 퀸 성터 후쿠오카 성터 여기 혹시 입장도 있나? 이게 오우리공원이었고 우리가 여기를 간거야 여기까지 갔던거지 스타벅스 스타벅스까지 갔다가 온거 같고 여기 공원 일본정원 갔고 쟤 이쪽이야 이제 여기가 후쿠오카 성터 아우 비둘기 많다 쟤 비둘기 한 마리 왜 이렇게 커 쟤 쟤 막 쫓잖아 쟤 되게 커 닭같아 구리 밑에도 좀 다르게 생겼어 쟤는 철옥색이 좀 심해 병 걸렸나 쟤가 왕인가봐 그래도 좀 시원하다 여기 그늘만 되면 좀 시원하네 꽃과 성터 보려고 하는데 여기 표지판이 친절하지가 않네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 좀 헤매게 돼요 비 온다고 했는데 비는 안오고 계속 해 때문에 뜨거워 죽겄네 와 그래도 여기 뷰가 좋다 저기 5월이 공원 다 보이고 저기 무슨 돔있다 뒤에 무슨 돔있어 저게 무슨 페이페이 돔인가봐 페이페이 돔 너무 뜨겁지 않아 1번 흐려도 확실히 미세먼지가 느껴지지가 않네 공기가 좋아 미세먼지 낀 흐림이 아니에요 일단은 절로 가야돼 시내로 나가려면 되게 거리 곳곳마다 러닝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되게 러닝으로 건강관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나봐 여기 저기도 또 뛰어오다 아 지금 목요일이지? 목요일 점심 먹고 딱 1시인데 아까 공원에도 많았고 학생도 볼까? 학생도 볼까? 이게 엄청 골프해가지고 여기 봐봐 어머 안 해줬다 해줬네 그러니까 못으로 안 박았어 이제 끈도 못이 없네 좀 이따 끈도까지 다 붙이면 되는거야 아이고 계속 줄 서있어? 네 아 아 아 이 나라에서 39년이 됐나 봐. 여기 태풍 온다고 해서 비 오면 비 엄청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서 다행이다. 저거 돈키호테 아니야? 돈키호테. 돈키호테 간판이지. 여기네 여기야. 여기 입구 있다. 입구 전용. 여기 무슨 시장 같은데? 내가 시장 검색했을 때 여기 사진 나왔던 것 같은데. 카와바타 상점 가래. 가게들이 막 걷기 시작하는데? 그니까 여기 뭐. 여기는 구시다 신사. 이거 먹는데? 아 손 씻네. 손에 놓고 마시라고. 다시 손에 씻어. 잠게 읽고 저기다가 걸어놓고 가는 것 같아. 캘널시티 들어가려고 길 건너는 고가 도로였네. 육교였어. 왜 이렇게 후쿠오카 도로가 넓지 않지? 설마 이거야? 이렇게 아담한게 분수수는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저쪽 저쪽에 뭐 있다고. 저기 분수 있잖아. 30분에 이제 하겠지. 30분마다 한대. 위에가 명당이네. 공연장처럼 되어있어. 아 저기 뒤에 식당에서도 보인구만. 저기 앉아가지고. 아. 끝. 여기 아니야? 재면소 여기 아니야? 아 세트 메뉴가 있네. 덴뽀라랑 같이. 이게 맛있어 우동을 주면 돼. 여기 사람들이 냉우동이 맛있다던데? 쫄깃쫄깃하던데? 찬우동이? 아. 명란. 초코가가 명란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아. 우리 고추동에서 먹었던 그런 맛이야. 아. 그래? 고추동이 되게 일본 느낌이 났어? 면도 그래. 면도 되게 찰졌어. 열. 아 너무 맛있어. 응. 정말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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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사야지. 아몬드